배우님의 후회, 저음역대가 풍부하고 잘 표현하면 매우 아름답겠습니다. 간주가 끝나고 첫 마디에 첫음을 진입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짧은 악구빙으로 진입을 했고요. 노래는 8분음표로 노래를 하는데요. 섹스폰 연주에서 이 아름다운 저음 미를 비브라토로 표현하면 멋진데요. 이 비브라토를 8분음표로 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뒤에 나오는 미를 텅잉을 안하고 계속 비브라토로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구대로 미를 다치고 다음 미로 연결할 때도 비브라토를 사용했고요. 역시 이 비브라토도 여유있게 끌고 가려고 노래는 정박의 노래를 하지만 섹스폰은 비브라토의 잔향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원래 표현하려던 음정을 뒤로 몰고 마지막 목적음 시까지 연결을 하고 역시 비브라토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쉬고 첫음을 진입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짧은 악구멈을 사용했습니다. 섹스폰은 반복을 피해주는 연주가 좋은데요. 이전에는 위에서 꾸며주는 짧은 악구멈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밑에서 솔을 사용한 짧은 악구멈으로 연결했고요. 다음음 라를 비브라토로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음은 비브라토로 사용하지 않는게 뒤에 나오는 비브라토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잔잔한 흐름 속에 올라가다가 살짝 높아지는 파음정에 강하지 않은, 세지 않은 밴딩으로 살짝 올리고 마지막은 M로 떨어뜨리면서 비브라토를 사용했습니다. 숨을 쉬고 이번 첫음 진입은 짧은 악구멈이 아니고 밴딩을 살짝 올려주자마자 레미레를 빠르게 치는 플립을 사용하고 도, 시 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둘 다 비브라토를 칠 수 있지만 뒤에 비브라토를 더욱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4분음표 라에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고 뒤에만 비브라토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정박 라음정에 밴딩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전형적인 트로트나 전통가에 의해서 나오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 직전에 드랍으로 살짝 소멸시키고 역시 정박의 솔로 시작해서 트로트의 전통적인 패턴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악보대로, 반주기대로 이 음을 솔, 라, 솔, 바, 미 이 음들을 한 번에 꾸밈음도 사용하지 않고 악보대로 연주하면 너무 단순하고 군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름정 직전에 팔을 살짝 이용한 짧은 악보밈을 써서 연결하면 단순하지 않고 뭔가 색스폰 기교가 조금 들어간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간단한 짧은 악보밈 정도만 사용을 해서 연주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변형의 강도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숨을 쉬고 엇박자 를 진입할 때 깨끗하게 들어가지 않고 직전에 미파, 미를 빠르게 치고 를 연결한 다음에 8분음표 미파의 연주를 16분음표로 쪼개서 도샵, 레, 미, 파로 연주를 했는데요. 도도 나쁘지 않은데 이 곡, 이 부분에서는 도샵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보대로 연주를 했는데요. 갑자기 높아지는 도음정에 밴딩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정박에 이 실을 찍으면서 글리산도처럼 이 사이에 있는 음들을 다 건들면서 원래 있던 소시아까지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목적은 라음정에 도달하고 조금 밀다가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두 번째 박자 정박에 라음정으로 노래를 하고 다음 레음정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섹스포는 이 라음정을 불고 다음 레 를 연결하기에는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많이 빈 듯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자 라음정에 음을 두 개 더 쌓고 도시락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공간에 라음정을 한 번 더 찍고 레음정을 연결하는데요. 이 레음정은 밴딩으로 좀 끌어 올렸다가 조금 밀다가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 멜로디의 음정과 각자를 그대로 따랐는데요. 살짝 높아지는 음정 파에 밴딩으로 살짝 올렸고요. 트로트와 전통가요에서는 이 지점에서 플립을 쳐주면 트로트 전통가요 그 느낌을 물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디 전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한 박자를 쉬고 두 번째 박자 정박에 연결하는 패턴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러한 패턴의 반복을 피하고 조금 더 멋진 색스폰 연주를 위해서 이 부분을 색스폰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 때는 목적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음에서 역산으로 계산해서 라인을 만들면 좋은데요. 다음 목적음은 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음정을 기준으로 근처의 음들을 사용해서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파와 미는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 도 박자에 정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박자와 같은 느낌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음정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까지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까지는 밀고 들어오다가 이 라음 목적음 라음 직전에 비브라토를 새 여울만 사용했습니다. 연주 들어 보시고 비브라토 여울 개수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노래는 정박에 진입해서 평야하게 노래를 하는데요. 색소폰 연주는 이 올라가는 부분을 좀 더 탄력있게 올라가고자 반박자를 쉬고 탄력있는 그러한 느낌의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만 그대로 사용하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쯤에서 짧은 악구임을 사용하면 조금이지만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고 색소폰다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끝나고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그 메인 멜로디의 시작은 역시나 1옥타브 미입니다. 그 미음을 역산으로 계산해서 트로트 느낌도 나고 전통 가요 느낌도 나는 그런 라인을 사용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와중에 마지막은 파에 마지막은 파에 니를 살짝 꾸미고 연결하면 이 화려한 라인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후렴구가 끝나고 다시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로 돌아오는데요. 배우님의 곡에서 저음을 아주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이 미음정 직전에 화려하게 내려와서 그 화려함의 여운과 저음의 풍부함 그리고 색스폰니의 그 아름다운 비브라토를 표현하기 위해서 4번 연속되는 이 미음정을 한 번으로 처리를 하면서 서브톤도 사용하고 풍부한 저음을 길게 끌면서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노래 시작 부분에서는 반박자시고 짧게 연주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절제하면서 악보대로 제 박자대로 따뜻하게 연주를 하다가 이 시음정을 좀 끌다가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숨을 쉬었고요. 색스폰은 첫음을 연결할 때는 가장 무난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짧은 악구임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소울음종을 사용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짧은 악구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래의 음정과 박자대로 올라가다가 이 미음정을 정박에 처리하면서 비브라토를 여유있게 끌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래처럼 이 소울샤 음정을 정박에 들어가면 이 비브라토가 여운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박자대로 충분히 끌어주다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소름종을 뒤로 밀면서 엇박자에 찍고 목적음 라음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간주 멜로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주 멜로디가 끝나고 2절의 연주가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2절 연주를 진입하면 끝날 때까지 1절과 거의 똑같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통 가요의 특성인데요. 그러면 2절의 시작은 화려하게 진입하면 좋겠는데요. 그 화려한 멜로디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에 사용되는 음들 모두는 A마이너 코드의 트로트 스케일입니다. 그 음들을 목적음 미에 맞게 거꾸로 계산해서 만들었는데요. 박자에 맞추려다 보니 첫음이 팝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다고 해서 멋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시작하면 제일 멋있는 애드립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미는 조금 빠르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 도음정을 정박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이런 애드립을 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꾸미음이나 테크닉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마지막은 파음정에 미를 살짝 건들고 가는 연주를 했고요. 미를 살짝 건들면서 파 꼭 목적음 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님의 그 풍부한 저음을 색소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요. 이 미음을 서버톤으로 길게 끌어 두다가 이 네 개의 음정 미를 한번에 녹여서 비브라토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소품 연주에서 이 미를 다 쳐도 되겠지만 우리는 반죽이대로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더 색다르고 멋진 연주를 하는 게 목적이면 우리 색소품에 풍부한 저음을 이럴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다 보니까 이 음은 조금 길게 풀어왔고요. 그래서 부족한 시간을 16분 음표 도로 살짝 찍고 목적음 시에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2절 끝날 때까지는 1절과 똑같이 연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절과 똑같이 연주했고요. 2절 연주는 이 낮은 솔샵과 라 음정을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했습니다. 엔딩 에드립 보겠습니다. A-9 곡에서 이 솔샵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이 음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그 화려함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솔샵음을 시작해서 마지막 음도 솔샵음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은 A-9의 트로트 스케일로만 채웠습니다. 후주가 굉장히 짧아서요. 이 음들을 빠르게 처리하는게 관건이고요. 오히려 마지막 음에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고 여운을 주는 듯하게 볼륨만 줄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엔딩 에드립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솔샵 키를 잡잖아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이 솔샵을 잡는데 왼손 새끼손가락 운지를 이 끝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이것을 빠르게 연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이 솔샵 운지를 잡아도 이것을 사용하는 음들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솔샵을 잡고 마지막까지 풀지 않으면 손가락이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샵 음을 마지막 음으로 사용하면서 이 연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